국제 월드비전이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캠프 대형 화제를 극복하기 위해 37억원 규모의 긴급 구호 활동을 전개합니다. 난민 대응 사무소 책임자인 프레드릭 크리스토퍼는 로힝야 난민은 분쟁에 떠밀려 삶의 터전을 잃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라며 이번 화제는 수많은 난민을 또다시 절망으로 내몰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동 보호를 위해 임시 대피소를 마련하는 한편 유엔과 인도적 지도단체들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에 로힝야 난민 캠프에 화제가 발생해 약 1천 명의 인명 피해를 포함해 이재민 4만 명이 발생했습니다.